소박하게 살던 우리 가족에게 몇 달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슬퍼할 겨를 없이 이것저것 정리할 게 참 많더라고요. 폭풍 같은 몇 달이 지나 한숨 돌리고 나니 저와 엄마에게 남은 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아휴, 네 아빠 떠나오고 눈앞에 캄캄했는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인선아. 너 앞으로 공부하고 장가가는데 이거 너 보태 써라. 장가라니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는? 아빠도 안 계신데 엄마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생활비를 쓰세요. 아휴, 아니야. 이제는 엄마가 가장인데 엄마도 좀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나 아직은 아픈 데도 없고 엄마 튼튼해? 괜찮아? 일은 조금만 하시고 건강을 챙겨야지, 엄마. 엄마까지 잘못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인선아, 엄마는 100살까지 살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엄마, 돈은 내가 알아서 벌게. 비록 지금은 취준생이지만 내가 빨리 취직해서 엄마 호방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더라. 너 엄마 걱정 말고 네 앞그림 하는데 이 돈 써, 너 줄게. 아, 엄마. 나는 젊은 게 무기야. 엄마, 정말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제발... 아니야. 너야말로 엄마 말 잘 들어. 일부는 그 결혼 자금으로 빼놓고 일부는 생활비 쓰면서 너 학원도 다니고 취업 준비. 그것도 바짝 하지. 알았지? 나는 나라서 살게. 엄마는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자꾸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데요. 전 엄마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쓰고 싶어요.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두 분의 노후 준비나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착해라. 아, 교자예요. 그런데 아직 취준생이라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일찍 가셨네요. 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망할까요.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이 가정 자체가 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가족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들어둔 게 있으셨나 봅니다. 네, 사망보험은 그 보험을 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맞죠, 소장님? 네,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는데요. 이 사망보험, 사망하셨을 때 돌아가시는 건 맞지만 이 보험을 어디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사망보험은 일반 사망이라고 해서 그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 특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질병 사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폭넓게 보장을 받고 싶다,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생명보험사에 일반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남은 가족들이 받는 건데 만약에 저희 1억 보장 이런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1억 보장,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보험사에서 다 지급을 해주고 받기는 다 받는데 이걸 또 내야 됩니다. 요거는 세금, 그렇죠. 뭐 뗀다고 하면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을 계약할 때 보면 보험은 보험을 계약하는 계약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을 말 그대로 계약한 당사자입니다. 보험료도 내게 되고 그 보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피보험자는 그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아팠을 때 보험금이 나오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나오냐 해서 누구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암보험이다 그러면 그 암에 걸리신 분, 이분한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세는 누가 계약자고 누가 수익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사망보험이니까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계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내가 사망하게 되면 그래도 남겨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이라도 하나 남겨줘야지 해서 본인이 계약을 하시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남편이 피보험자, 그리고 아내가 수익자일 경우에는 남편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아내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보험을 남편이 가입해서 남편돈으로 냈다. 그러면 이 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아니, 남편돈이 다 내 돈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일심동체라는데. 왜 여기서 세금을, 상속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남편돈이 내 돈, 내 돈이 내 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증여세도 사실 남편과 아내의 돈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남자가 가장이고 경제활동 혼자 하고 이런 경우보다는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부 모두 사망이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인데요.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실 때는 교차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아내가 계약자로 아내가 보험료를 내고, 아내의 사망보험은 남편이 계약자가 돼서 남편이 보험료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남편 보험료 아내가 내고, 아내 보험료 남편이 내고. 그렇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상속세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험금이 3억 원, 사실 큰 돈이죠. 그런데 상속세에는 상속 공제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냥 빼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빼주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10억 원? 네. 그럼 만약에 법적 상속인, 즉 자식이 보험금을 사갈 때,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연에서처럼 아내분이 사망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상속신고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내분의 재산이죠. 이 돈을 자녀한테 물려주게 되면 이건 또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면 자녀가 바로 3억 원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그 1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보험금이 10억 원 이상만 안 나오면 세금 걱정은 일단 없는 거네요. 네. 괜히 걱정했네. 그러니까. 괜히 걱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에 좀 나서 보도록 하죠. 이 돈을 어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아들의 결혼 자금과 기타 생활비로 쓸 것이냐? 이걸 두고 이 모자가 지금 의견 차이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 생전에 어땠는지 그것부터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전 수입입니다. 아버지가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셨고요. 어머니도 아르바이트 등 소일거리를 하셨습니다. 월 80만 원 수입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이 가족의 총 수입이 3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니까 250만 원은 없어진 거고, 그렇죠? 어머니가 아르바이트해서 번돈 8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해놓고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셨잖아요. 소득이 있으셨으니까 당연스럽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유족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국민연금이 나오는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그분이 받아야 될 연금에게 60%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 50세가 넘으셨다고 했으니까 한 20년은 충분히 납입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낸 연금,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부양가족이 누가 있고 몇 명이냐에 따라서 부양가족 연금액이라는 게 추가로 나옵니다. 소액이지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만 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 2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족연금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유족연금은 아내분이 받는 건가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정해놓은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가 있다면 그분에게 지급되고 없다면 다음, 다음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 순위의 대상자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는 안 받고요. 아들한테 넘겨줄래요. 이거는 안 돼요. 순위를 보자면 1순위는 배우자. 지금 다행히 배우자가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녀의 나이가 25세를 넘지 않거나 미만이거나 손자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혹은 장애 2급을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요. 이런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을 가진 부모님. 이 분이 이제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족연금이 나오면 이 가족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내에게 유족연금이 월 6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시던 아르바이트 월급이 80만 원. 그래서 월소득이 총 140만 원이 되고요. 그런데 지출을 좀 보시면 월 225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보험 25만 원, 아들 용돈 40만 원, 그리고 생활비가 100만 원입니다. 지출이 225만 원. 그런데 예전에는 수입이 330만 원이었으니까 이걸 쓰고도 저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문제인데요. 이게 좀 문제인데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한 85만 원씩 구멍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저축은 물론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보험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로 충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아들의 취업, 결혼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 이해는 하지만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어머니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자녀한테 덜컥 준다. 그럼 자녀도 그렇게 기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아내부터 본인의 미래를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들 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시라면 나 장가 안 가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도 마음이 편해야 데이트도 하고 제 미래를 꿈꿀 텐데. 아니 보니까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이 뭐 이미 나왔어요. 보험금으로 어머니 노후 준비하셔라. 땅땅땅. 마음이 편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확실하게 해야죠. 3억 원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한다? 어떤 것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이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내 노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활비나 유동자금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연 속 어머니의 노후 준비 현황.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의 노후 소득원 없습니다.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시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취직 전인 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수입이 0, 제로입니다. 용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월세 60만 원짜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 남편의 사망보험금 3억 원 전부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큰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일단 매달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당장의 소득을 더 늘리셔라. 그게 쉬웠으면 진작에 그러셨겠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이용해서 지출을 줄여라. 그러면 어떻게 표를 한번 볼까요? 월 수입이 140만 원인 상황에서 지출은 225만 원이었죠. 그중 월세 비중이 높고요. 나머지는 보험, 아들 용돈 그리고 생활비입니다. 소장님. 네.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딱 보면 지금 비중이 높다고 말씀하신 항목이 하나 있어요. 월세? 그렇죠.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득이 140만 원 상황에서 6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주거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거 전세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월세도 보증금이 일부 있을 거잖아요. 그 보증금과 그다음에 사망보험금 3억 원 중에 일부를 보태서 전세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월세 비용 60만 원은 없어지게 되겠죠. 차근차근 적자가 85에서 25만 원으로 싹 줄어들네요. 그렇습니다. 60만 원 없애는 거니까요. 월에 25만 원이 적자가 난다. 이것도 사실 큰 돈이기는 한데 사실 25만 원 곱하기 12달. 1년 하면 3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300만 원씩 적자다. 그렇다면 보험금 3억 원 중에 3천만 원 떼놓고 여기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1년에 300씩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10년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간다면 또다시 적자가 나겠지만 지금 당장의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여유돈으로 천천히 생활하시면서 소득 늘려갈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3천만 원만 딱 떼놓기는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여유를 조금 둬서 한 5천만 원 정도 여유자금 두시고 그다음에 기존 월세 보증금에다가 사망보험금 중에 5천댄 나머지 2억 5천 합쳐서 전세로 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사망보험금 3억 중에 5천만 원을 생활비를 위해 딱 따로 빼두시고 2억 5천만 원은 집에다가 이렇게 올인 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자구조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사실 제가 유일하다고 보고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나 아직 젊고 아직 건강하다. 일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다행이죠. 아르바이트 외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시면서 수입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시는 방안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좋긴 한데 유종연금 같은 건 날아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참 좋은 지적인데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잖아요. 65세 수령자는 마이너스 5 하면 60세죠. 이 6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있더라도 유종연금은 감액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머니 나이가 60세가 안 넘었어요. 아직 50대이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의 소득이 생기면 유종연금이 중단되냐. 월평균 소득 금액이 올해 2024년 기준 298만 9,237원을 초과하게 되면 유종연금이 9,237원을 초과하게 되면 유종연금이 9,237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거 디세라네. 298만 9,237원. 37원. 그러면 혹시 298만 9,238원은 어떻습니까? 1원 초과? 그것도 안 돼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1원 깎아주세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변돈 1원이라도 초과되면 이게 연금에서 1원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유종연금이 정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구하실 때 임금을 첫 번째로 가장 따져봐야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받아도 안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또 너무 많이가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면 모를까 진짜 만 원, 2만 원, 몇 천 원 때문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사망 후 최초 3년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유종연금이 지급되거든요. 나라가 그렇게 매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3년 동안은 일을 하시면서 소득이 높아도 되니까 얼마든지 일을 하시면서 소득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잘 따지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종연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생전에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내고 계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정주부인 경우에 국민연금 이미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보장받으시는 건 어때요? 이것도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분도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시게 돼서 나중에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본인의 연금과 유종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부 모두 연금을 가입하고 있을 때 유종연금을 받게 되면 일부를 삭감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낸 연금 나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낸 연금도 받되 유종연금은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의 30%만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내 연금은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종연금을 10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1번 옵션, 내 연금도 받고 유종연금도 받을 거야라고 한다면 유종연금 60만 원 나오던 게 30%인 18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이분이 그 60만 원 이상 본인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금액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지금 와서 가입하시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죠. 낼 돈, 받을 돈 생각하면 그냥 유종연금 받고 또 가입하고 이러는 건 안 해도 되겠네요. 국민연금 가입은 그러면 없던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럼 이제 전세로 갈 경우에는 월세가 사라졌고 갈 경우 사라질 거고 어머님이 소독활동을 조금만 더 하신다면 아직 젊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적자는 탈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조금 더 조절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아들의 입장에서 또 엄마 혼자서 생활비 벌겠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집안에 가계부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또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간 뺏기면 또 어떡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빨리 합격하는 게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지름길일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죠. 그게 또 안 되기도 하고. 공부가 또 시간을 또 많이 뺐지요. 죄송합니다. 저도 시험에 매진하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나 아르바이트 그거 그래도 아르바이트 짬짬이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로 시간 썼는데 안 좋은 결과 있으면 내가 알바해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했나? 라는 후회도 될 수 있고요. 어머니도 그래요. 괜히 아들 그거 일하는 바람에 시험 못 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무거운 마음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돈을 차라리 아껴 쓰시는 게 효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시험에 집중하셔서 빨리 합격하시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 행복한 아침을 대표해서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화이팅! 힘낼 것 같아요. 더러워. 아니 그런데 지금 저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저축까지 할 여력이 될까요? 그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있는 돈 아껴 쓰시고 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들이 지금 용돈을 받고 있잖아요. 취직 전까지 현재 수준의 용돈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런 큰 자금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세로 이사 갔다가 나중에 좀 더 싼 전세로 이사 가면서 그 일부 차액을 지원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또 주거 안전성이 좀 떨어지겠죠. 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지원은 소득이 없는 시험 준비 기간까지만 하시고 이 선을 싹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격 후 소득이 생기면 아들이 아들 인생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노후 준비에 집중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착한 효자 아들 꼭 좀 붙었으면 어머니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기존의 월세 보증금과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보태서 전세로 이사 가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 5천만 원 정도 현금 여유를 둬서 모자란 생활비 등을 충당하시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일자리를 구해서 경제활동을 조금만 하신다면 생활에 모자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유종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월세를 없애기 위해서 전세 추천해 주셨는데 이참에 집을 살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금 정도에서 매수 가능한 주택을 지금 매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추후에 소득활동을 하셔가지고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집을 더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주택을 마련하신 다음엔 선택지도 더 넓어집니다.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유종연금과 주택연금 이 두 가지만 준비되더라도 사실 어머니 노후 준비라는 아들의 고민도 다 해결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서로 생각하는 이 따뜻한 사연 소장님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효자 아들 공무원실 꼭 합격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꼭 합격하시는 길이 집안을 살리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